그림은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헌법 조항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기억에 의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대요 기억이 뭔지 보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등등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진에 대한 동의권 이란 얘기가 나오네요 조약이란 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인데 모든 조약이 아니라 이런 어떤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이 있대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고 또 이게 잘못된 거였으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2번 아 니은 리을의 의결 즉시 공직자는 권한이 정지된다 탄핵에 소출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어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고위공직자가 잘못했을 때는 국회에서 얘를 탄핵해 주세요 라고 심판을 청구하는 소출을 의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 의결 즉시 파면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에서 탄핵하자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탄핵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탄핵하지 말자라는 결정을 하면 다시 권한이 유지돼서 복직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국회의 의결 즉시 파면된다는 건 틀렸어요 다음에 디귿 대통령에 대한 리을의 의결정족수 탄핵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제적위원의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총 300명이라고 하니까 제적 만약에 지금 300명이 있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안 제의결시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에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과반수만 출석하면 되니까 이 200명이 다 와야 되는 게 아니라 151명만 출석을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또 그 중에 3분의 2가 동의하면 되니까 정족수는 이 탄핵 정족수에 비해서는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동의라고 하는 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니은 디귿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죠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은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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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